기억해요? 첫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면 나라의 몸 없이 빛이 안 되세요 종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고 전능하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믿사오면 그의 하늘과 우리 예수의 이름을 믿사오면 재밌는 거 한 번 더 봤어 진짜 몇 년 전 사진인데 몇 분 전 같죠? 1분 전 같아요 1분 전 잘 지내리? 잘 잘 잘 잘 지내리? 잘 지내라 쉼을 얻으리 내게로 우라 날마다 저 시련의 근심을 찾아가라고 저 시련의 근심을 그녀를 니가 얻으라에서 지지수 그녀를 내게 주 예수 그녀를 내게 주 예수 그녀를 내게 주 예수 나 우리도 지낸ели 죽음이 끼워야되는데 학교 갈수하는게 큰일났네 저id 춘경아 행복한 시간 보내자 꼭 함께해 썸머가팀 화이팅 마지막으로 내가 없어져볼게 얍 정조사님 보고싶을거에요 안녕하세요 정조사님 저는 고이 권윤경이에요 저 중에 여름실현회 때 처음 뵙었는데 고이 여름실현회가 마지막에 하는게 되게 아쉽고 저는 딸내들 가셔도 정말 뉴베이스에서 전한 마음 더 변치지 않길 바랄게요 사랑해요 정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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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정조사님 야 놀라오세요 정조사님 정조사님이랑 5년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고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신다고 해서 너무 아쉽지만 거기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제가 연락할게요 여기가세요 저 유진이에요 제가 중2때 와서 정조사님 처음 뵙는데 지금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정말 하고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 하는걸로 제가 찾아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고 싶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조사님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조사님 중3 이승현이에요 누레마일 때부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가시는 교회에서 저희에게 주셨던 사랑 잘 베푸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꼭 찾아올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조사님 우리 14년도부터 같이 2년 이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벌써 떠나니까 많이 아쉽고 인재로 가신다니까 제가 내년에 바로 성인되서 인재로 군 입대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건강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보고싶을 거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기 가면 되세요 전도사님 저희가 꼭 찾아갈거에요 전도사님 사랑해요 박수합시다 아 네 난 나름대로 그 좀 진지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 그런데 얼굴이 재밌는걸 어떻게 해 하하하하 전사님 얼굴만 봐도 재밌는걸 어떻게 해 우리 이 시간에 전사님 앞으로 모셔서 잠깐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사모님도 같이 나오고 예인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네 어 어 말씀 듣기 전에 어 우리 뉴데이스에서 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올라오시겠어요 올라오시구요 우리를 대표해서 채은이 우리 뉴데이스 회장 채은이가 감사를 담아서 공로장과 또 꽃다발을 전달할건데요 성하이 또 나오세요 나오시고 태연이 나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채은이가 이제 상장을 좀 전사님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장 곽성현 전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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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 4개월 동안 유데이스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낯은 복습을 향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하님이 뉴데이스에게 보내신 선물 곽성현 전사님께 감사하며 위공로상을 드립니다 2018년 7월 29일 종교교회 뉴데이스 중고등부에 림동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 근데 상장이 뭐라고 써져있냐면 뉴데이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곽성현 변호사님 하하하하 이렇게 써져있다면 이 내용도 채은이가 적을거에요 선생님들이 적어줄거 아니야 이 시간에 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제목 좀 말씀해주시고 친구들에게 하고싶은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어디 죽으러 가는거 같아가지고 지금 그렇진 않은데 근데 아 안 울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 부는거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사과를 받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하고 사랑받은 만큼 또 가서 잘 할테니깐 슬라이트도 얘기했지만 그곳에서도 좋은 소식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뉴대수 중고등급 곽서연 전사 나가는데 더 잘한다더라 곽서연 전사 때문이었나 보다라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그리고 진짜 소문나서 진짜 뉴대수 중고등급 예배 좋다 애들 좋다 선생님 좋다 거기 가서 배워라 거기서 예배드려라 이런 소식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새로운 전사님이 와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 잘 도와서 여러분이 이런 멋진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련히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려서 너무 미안하지만 멋진 공동체 여러분이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배와 후배 잘 도와주고 1학년들도 잘 성장해서 나중에 왔을 때 진짜 누가 개야?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기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가서 열심히 사약하고 더 멋있게 더 멋있어져서 올게요 그래서 같이 나중에 또 만날 때 예인이 많이 커 있을 거니까 둘째 셋째도 있고 그럴 거니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너네들이 축가도 불러주고 또 애도 낳고 진짜 여기서 사랑 다 돼서 가는데 여러분이 진짜 키워준 거 보고 거기 가서 진짜 좋은 목회 좋은 목회 자리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 잘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하고 인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잠깐 석으셔야 합니다 잠깐 석으시고요 그동안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기만 한지 우리가 전도사님께 불러드린 적은 없는 찬양을 할 거예요 뭔지 아세요? 강건하기를 우리 이 찬양 전도사님과 이해진 사부님 그리고 예인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우리 좀 손을 뻗을까요? 손을 뻗고 우리 가사 좀 보여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여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봄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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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우리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한 번 더 부를 때 더 크게 불러드립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봄사에 잘 되고 절대로 강건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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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내가 죽게 강건하기를 강건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전사님 좀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에 오래 서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장교사님 이제 지도에서도 쫙 흔들리 있는 인제에 가셔서 인제 원대 교회에 가셔서 사약하게 되실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거 뭐 나쁜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보다는 훨씬 불편하실 거예요 혹시 슈퍼 바로 앞에 있어요? 슈퍼 얼마나 가야 돼요? 슈퍼 없대 또 카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카페 있긴 있어요? 다방 아니죠? 분명히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가셨어도 전도사님이 워낙에 이제 마음마치 넓으시고 그러시니까 분명히 잘하실 텐데 순간순간 원망의 마음이 나오더라도 아까 전도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사님 사역이 넓은 길, 좋은 길, 화려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좁은 길, 또 거친 길, 불편한 길 선택해서 가시는 거야 근데 전사님이 그 길 가실 때 외롭지 않으시도록 슬프지 않으시도록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좀 끝까지 기도해드렸으면 좋겠어 어찌 보면 유데이스에서 전도사님을 그곳으로 파송하는 거야 전사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야 그 인재의 지역에 한 영혼 살리시라고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 전하시라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각자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담아서요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 예인이를 위해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전도길을 보면 쉽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또 돌아가는 길 하지만 주님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같이 바르게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길 사랑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데이스가 전사님을 파송합니다 전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관심 받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신 다음 전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동협자들이 있을 때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시는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서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행복함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늘 가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옵소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전사님 지금 좁은 길, 험한 길 쉽지 않은 길 돌아가는 길 가시지만 빠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화려한 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바르게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뉴데이스가 전도사님을 파성합니다 우리가 늘 전도사님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또 기도할 것이고 때로는 물질로도 후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선교의 마음 같게 하시고 또 전도사님을 위해 또 원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픔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있습니다 뉴데이스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 허전한 마음에 위로 주시고 다시 만날 그곳을 소망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인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무엇이든 이곳보다 불편할 걸로 압니다 채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늘 민감하게 느끼며 감사를 느끼며 사랑을 느끼며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삶 속에서도 그곳에서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을 많이 전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시는 우리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인이 아직 어립니다 지금 이렇게 익숙한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인이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언젠간 알고 또 그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착한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곳을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향해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늘 이 신앙 잃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합시다 여러분 전사님한테 물어봤어 전사님 마지막 날인데 전사님 혹시 소원 없으세요? 우리가 좀 해드릴 거 없을까요? 물어봤는데 뭐 말씀하셨는지 알아? 같이 사진 찍고 싶다 같이 좀 사진 찍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셨어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불편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전사님 가운데 서시고 사모님 오시고요 전사님을 좀 둘러서서 이렇게 한번 서보자 우리가 한번 서봅시다 ates 고마resse 고맙습니다